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가동합니다. 확실한 예방 그리고 신속한 대처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연락망을 가동합니다.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이 연락망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고 대처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. 남가주 지역의 경우 LA와 오렌지, 샌드위고 카운티 보건국에 배당된 긴급연락망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알코올 성분이 60% 이상 포함된 손세정제 사용을 일상화시켜야 하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긴급연락망을 통해 상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